사람이 급하면 막 그런 능력이 나오기도 하나요? 아이 그 소매치기가 어리버렸던 거겠죠.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말로는 자기는 20년 실력이라고 했어요. 저는 배운 적도 없는데 내가 그런 사람 상대로 소매치기라다니. 이런 재주 타고나는 경우도 있나요? 말도 안 돼요. 나 뭐죠? 너 진짜 별일 아니겠죠? 너무 이상해요. 좋아요. 그럼 잠깐 나와봐요. 네? 내가 지인 씨 옆을 스쳐서 지나가 볼게요. 자요. 이거 한번 꺼내봐요. 자 갈게요. 거봐요. 소매치기 제주가 있던데. 소매치기 제주가 있다니 말도 안 돼요. 어쩌다 위기 상황에서 순발력이 발휘된 거겠죠. 다신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말아요? 네. 알았어요. 시간이 멈춘듯 마치 운명처럼 내게로 찾아온 그대 내게로 찾아온 그대 내게로 찾아와는 그대 술이 이번에 빠른다니댄워